안녕하세요. 아침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도 만들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는데 금을 얇게 두들겨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그것을 정교하게 짰다. 그들은 또 애봇의 어깨바지를 만들어 애봇 앞판과 뒤판의 양쪽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고 애봇 위에 매는 허리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애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정교하게 애봇에 붙여 짰다. 그리고 그들은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양쪽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들은 또 애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가슴패를 정교하게 짰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가슴패 위에 네 줄의 보석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옥, 황옥, 녹주석,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감남석, 호만호, 백옥이었다. 이것들은 다 금태에 물렸으며 이 열두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금을 녹근처럼 따 금사슬을 만들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위쪽 양 끝에 달고 따은 그 두 금사슬을 가슴패 윗고리에 연결하였으며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애봇 앞쪽에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달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그 고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슴패 양쪽 아래 끝 안쪽에 달았으며 또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애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인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근으로 가슴패의 고리를 애봇 고리에 매어 가슴패가 움직이지 않고 허리띠 위쪽 애봇에 부착되어 있도록 하였다. 아멘 네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왔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 하루 하면 출애굽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가 앞전에도 잠시 묵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큰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의복 예복이라고 그럴까요? 그 애봇이라는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어떤 실로 그리고 어떤 색으로 그리고 어떤 글자를 새겨야 될지 어느 위치에 무엇을 달아야 될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장소를 가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또 그 행사에 맞는 그 시간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자신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조금 격을 떨어뜨리느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그렇게 드레스 코드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성막 안에서 진행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그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드레스 코드를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실과 그리고 그 부분을 이루어가는 단추 하나 뭐 일종의 단추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악세사리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코 사람이 원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섭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 자는 이런 격식과 또 이런 예의와 또 이런 드레스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드레스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차려입고 그리고 또 그 옷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고 그리고 달려있는 것들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또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악세사리도 있고 그리고 실의 그런 색깔과 그리고 달려있는 그런 보석의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 옷 끝에 닿아야 되는 방울에 저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그 옷에 왜 하나님께서는 끝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멋진 예쁜 그리고 격식에 맞는 옷을 차려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 끝에 달린 방울 소리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발짓 하나 그 거기에 맞는 흔들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들려오는 그 방울 소리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소리로만 청각으로만 주의하고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짐작해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과 함께 움직이는 손짓 몸짓 발짓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 정말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중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런 창각과 시각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손짓 하나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몸짓 하나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몸짓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국에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예복을 차려입고 있지만 내가 움직이는 손짓 발짓 몸짓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방울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한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를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방울이 달려있진 않지만 실제로 내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발짓 하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미비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 손짓 몸짓 발짓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오늘 하루 지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내 손짓 하나 때문에 내 몸짓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엇갈리는 그리고 교회의 평가가 엇갈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누군가 그 손짓 몸짓 하나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한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의 옷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마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를 보내주신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겉모습에만 치중하게 되는 그런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건 순종 섬김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섬김의 자세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옷 그리고 남들보다 멋진 옷 남들보다 훌륭한 손짓 몸짓 발짓이 아니라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숙여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손짓 몸짓 발짓 이 모든 것들 세세하게 유의하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그 성마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입어야 되는 그 거룩한 예복이 어쩌면 겉으로 치장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끝에 달려져 있는 방울 소리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옷에 집중을 하지만 실리적으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끝에 달려져 있는 방울 소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손짓 몸짓 발이 움직이는 그 모든 발걸음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그 모든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손짓인지 몸짓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